한글자막 by 한효정 가장 치열하고 격렬한 스포츠 럭비 다섯 아이의 엄마이자 나이의 한계를 뛰어넘는 최강 몸신 내 사전엔 노화란 없다 탄력 넘치는 피부 건강의 1인자 악몽 같던 만성질환에서 벗어나 동안의 미모로 완벽하게 변신한 강한 엄마 올해 대미를 장식할 글로벌 몸신 엄마들의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공개됩니다 남극과 가장 가까운 나라이자 아름다운 남태평양을 품은 대륙 화산과 만년설이 공존하는 신비의 땅 신의 축복이라고 불리는 대자연의 향연 우린 그곳을 지상 낙원이라 부르죠 글로벌 몸신 다섯 번째 나라 뉴질랜드입니다 어디든 갈 때까지 간다 너무 차가워 와 네가 잡았어요 젊음의 에너지가 샘솟는 그곳을 향해서 그가 나섰다 365일 파워 업 오늘의 뉴질랜드 몸신 가이드 달려야 사는 남자 젊은 아빠 애셔 저 한국 사람이랑 결혼했고 딸 두 명 키우고 있는 애셔입니다 한국에서 10년 동안 영어 선생님으로 일했어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20년 젊어지는 뉴질랜드 투어 힘차게 시작합니다 글로벌 글로벌 몸신 우렁 찹니다 뉴질랜드에서 두 번째로 거대한 도시 크라이스트 처치 남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드넓고 공원들이 많아 정원의 도시로 불리는데요 고풍스러운 트램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A번 강가에 조성된 녹지대는 도시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자연과 사람이 아름답게 공존하는 곳이죠 이맘때가 되면 성대한 축제의 장으로 변신하는 라이트 쇼 현장 40만 개의 화려한 LED 조명과 신나는 음악들이 축제에 흥을 더해줍니다 새해를 앞두고 가족들과 함께 찾는 연말 명수라는데요 애셔도 귀여운 두 딸과 함께 매년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죠? 첫째 딸 이름이 연아입니다 막내는 리아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주님들 반갑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크리스마스 진짜 중요해서 매년 딸이랑 같이 라이트 보러 와요 화려한 라이트 쇼는 12월 한 달 동안 펼쳐지는데요 뉴질랜드 최대 축제이자 명절인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나누고 함께 나누고 해피 뉴질랜드 분들도 해피 뉴우 자 본격적으로 뉴질랜드의 신수를 느끼러 출발해 볼까요? 뉴질랜드는 북섬과 남섬으로 나눠져 있어요 북섬은 화산 많고 남섬은 빙하 만들어낸 호수가 많아요 그래서 남섬을 물의 땅, 북섬은 불의 땅이라고 부른다죠 특히 남섬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판타지 영화들의 촬영 배경지가 될 만큼 신비롭고 아름다운 대자연을 간직한 곳인데요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3시간 거리 남섬 켄터베리즈로 향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초록의 대평원 먼저 그윽한 향이 반겨줍니다 와 여기 너무 예쁘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 진짜 예쁘죠 향기도 너무 좋고 야생 것 이름은 루핀입니다 너무 예쁘죠 보랏빛 물결의 야생화 루핀 루핀은 땅의 수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서 좋은 토양을 만들어준다는데요 그만큼 주변 자연이 깨끗하다는 거죠 그것보다 향기 좋아요 향기 너무 좋아요 와 대박 그 길 끝에는 최고의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와 대박 여기 너무 예뻐 와 진짜 대박이다 수영하러 가자 와 진짜 이 물 보이세요? 오 시원해 너무 너무 차가워 너무 차가워 수영하고 싶은데 안 되겠다 수정처럼 맑은 너무나 투명한 물빛 정신이 번쩍 날 만큼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이곳은? 여기는 뉴질랜드 테카포 호수입니다 색깔은 에메라드고 너무 아름답죠 뉴질랜드 3대 호수로 손꼽히는 테카포 호수 신들의 눈물이라고 불린 만큼 웅장하고 정말 아름다운데요 주변 산맥에 빙하가 녹아 만들어진 천연 호수로 암석 성분이 물에 녹아 있어 이렇게 신비로운 에메라드 빛을 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진수는 명품 뷰 저 호수 뒤편에 보이는 하얀 봉우리들이 바로 뉴질랜드에서 가장 높은 산 마운틴 쿡입니다 1년 내내 만년설로 뒤덮여 있는 마운트 쿡은 뉴질랜드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남방구의 알프스라고 불리죠 해가 지면 별들이 쏟아져 내릴 것 같은 장관을 이룹니다 너무 아름답네요 그런데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이 몰려오는 변화무쌍한 호수의 날씨 아 어쩌죠? 호수 온천 속으로 풍덩! 애셔! 제대로 물만한 것 같죠?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온천욕을 즐길 수 있으니 꽁 먹고 알먹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정말 알찹니다 이처럼 남섬의 매력은 무궁무진한데요 자 제가 어디 가는지 궁금하시죠? 완전 놀라는 게 하나 있어요 기대하세요 너무 좋아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는 다음 목적지는? 자 도착했어요 따라오세요 어딜 또 그렇게 급하게 달려가는 건가요?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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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호호호호호 질드세요 와 신기하다 와 진짜 크다 대박 싸우는 것 같아 진짜 싸우는 것 같아 물밖까지 엄청난 힘이 느껴지는 거대한 봄집의 녀석들 누구냐는 우리의 친욱냉삼원을 위해 세상의 3개의 곳에서 그래서 뉴질랜드, 캐나다, 알래스카 우리의 친욱냉삼원을 위해 친욱 연어를 직접 잡아볼 수 있어서 짜릿한 손맛도 느껴볼 수 있답니다 바로 입질이 옵니다 나도 힘들어 덩치가 예사롭지 않는데요? 아직도 움직이고 있어 살아고 있다 와 네가 잡았어요 우리 다 아빠가 잡았어요 먹자 와 갓 잡은 친욱 연어의 맛은 또 어떨까요? 탱탱한 속살과 담백한 맛을 가지고 있다는 친욱 연어 덕분에 구이, 회, 스프 등 다양한 음식으로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린 소스 카레 맛 같아요 요노 카레, 요노 카레 같아요 뭐든 열심히 하는 애셔 맛있게 먹는 것도 역시 1등입니다 찢었다 애석 표정 찢었다 어딜 가든 어디에 멈추든 편안한 휴식이 되고 마음의 힐링이 되는 남섬 여행 하늘과 호수, 땅, 뉴질랜드에는 공간한 에너지가 가득합니다 뉴질랜드를 들었다 났다 하는 최고 여전사 글로벌 몸신 니코 소개합니다 전사의 기운을 이어받는 뉴질랜드의 글로벌 몸신 만나러 가볼까요? 다시 크라이스트 처치로 향했습니다 30도 안팎의 뜨거운 날씨 경기장에서는 역비경기 연습이 한창입니다 뉴질랜드는 세계 랭킹 1위의 팀을 보유할 만큼 최강의 실력을 자랑하는데요 리식축구와 함께 가장 격렬한 스포츠 럭비 그때 빠른 스피드로 공을 낚아채고 질주하는 한 여성 공격과 수비, 전천호 플레이어로 통하는 그녀는 팀 내 에이스이자 특별한 이력의 소유자 안녕하세요, 저는 니콜입니다 저는 5명의 아이들입니다 현재 저는 럭킹 플레이어로서 5아이를 키우는 엄마, 여성 럭킹의 전설 니콜 48살의 나이에 매년 100여 경기 이상의 럭비 경기에 출전 2019년 쿨라하룸프로에서 열린 국제 월드컵 경기에서는 팀을 준우승까지 끌면서 또 한 번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 실력을 인정받아 CNVP로 선정 지금까지 무려 3400번의 럭비 경기를 치른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현역 선수입니다 전후만 40분 경기를 모두 소화 젊은 선수들 못지않은 강한 체력의 니콜 rugby is very, very physical where you have to tackle and touch rugby it is less physical but still has a really competitive physical aspect it's fast, it's fluid and try and get their skills around dumping the ball putting the ball on the ground, passing defensively if I was 20 years old and someone told me that when you are 48 years of age you will still be playing representative touch rugby I would have said you're crazy that's never gonna happen I'll be too old 자식 농사도 훌륭합니다 25살 첫째와 39살에 낳은 9살 늦둥이 다섯 아이를 키우면서 럭비 팀 대표까지 맡고 있는 니콜 20대 경찰관으로 일하면서 밤낮 없는 업무와 불규칙한 생활 패턴으로 체중은 급격히 늘었고 혈관에도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힘든 순간과 여러 위기를 이겨내고 누구보다 건강한 중년을 보내고 있다는 니콜 예전보다 훨씬 젊어 보이네요 지금은 고교 럭비 팀 코치로 활동하면서 후배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에게는 대선배이자 미래의 롤 모델로 존경받고 있다는 니콜 덕분에 학생들이 올해 주니어 챔피언까지 올랐다고 하네요 48살 은틀레슬라이의 여성 럭비계의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니콜 그 건강한 비결은 뭘까요 빌드에서는 여전사의 기운이 가득하지만 가정에선 손끝 야무진 살림 구단 덤블링 실력 그 엄마의 그 딸입니다 집에서도 스트레스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시간을 갖게 하는 니콜만의 건강 철칙이기 때문입니다 외부 환경부터 먹거리까지 우리 일상 깊숙이 침투해 있는 피할 수 없는 독소들 니콜은 모든 신체 건강의 시작은 노화와 질병을 유발하는 독소로부터 몸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과거 불규칙한 생활과 식습관을 통해 그 위험성을 경험했고 지금은 그 놀라운 변화들을 몸으로 직접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해독은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떻게 먹느냐는 거라는데요 니콜이 가장 추천하는 것은 독소 배출에 도움을 주는 항서나 물질이 풍부한 식재료들 매일 아침에 제가 스스로를 만들고 디토스 스무디 에너지에 많은 에너지를 만들고 앤티옥시덴의 기능을 증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를 준비하고 그리고 제 가족에게 준비하고 하루에 가장 많은 식재료를 얻을 수 있도록 시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맛을 볼 수 있도록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고 오랜 시간 꾸준히 실천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말하는 니콜 타고남이 아닌 노력을 통해 나이를 잇고 새로운 목표에 도전하는 니콜 퀸 오브 퀸 최고의 몸심답죠? 살을 내는 듯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외출에 나선 한 여성 제가 주말마다 와서 야채나 이런 거 심어 먹으려고 빌린 주말농장이에요 쑥갓, 고추, 오이, 그다음에 파 그리고 일반적인 야채들은 다 여기서 1년 내내 농사져서 먹었어요 어휴 다리, 어휴 다리 왜 이렇게 쥐가 나지? 언젠가 부터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쥐가 나지 않을까 조금만 힘들어도 숨이 차고 되게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그녀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매일 아침 활기차에 할 하루가 이젠 무기력함으로 시작된다는 송혜경 씨 어디가 안 좋으신 건가요? 수년간 만성 피로와 알 수 없는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혜경 씨 불면증도 극심한데요 자다가 왼쪽 부분이 조금 통증이 있어서 자다가 눈이 저절로 떠질 때가 있어요 내 몸에 독소가 쌓여서 염증도 생기고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혈액질환이 생길까 봐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뭐가 생겼어 눈깔 주름이 어떻게 더 생긴 것 같아 제 피부가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 잡티도 많이 생기고 껌껌껌하게 검버섯도 좀 생기기 시작하고 울긋불긋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젊은 시절부터 밝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했다는 그녀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피부 좋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다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거울 보기도 두려울 정도랍니다 우리 몸은 피부로 호흡을 하면서 피부의 알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시키는데요 과다한 활성산소는 피부의 탄력을 유지시켜주는 콜라겐이 파괴되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멜라닌 색소가 증가하면서 피부 속의 세포의 손상에 쌓여서 빠르게 노화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피부뿐만 아니라 전신 노화를 몸으로 느끼고 있다는 혜경 씨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로감과 급격한 피부 노화 간단한 집안일을 해도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 힘에 부칠 정도라는데요 간세포 내 지방질이 3분의 1에서 2 이하인 중등도 지방간 진단을 받았는데요 지방간은 간염에서 간경화와 간암까지 진행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지방간으로 인해서 다른 염증이 몸 안에서 생길 수가 있으니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일단은 살을 빼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 들었어요 늘 자신의 몸보다 가족의 건강이 우선이었던 혜경 씨 바쁘게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건강은 급속도로 무너졌습니다 자신들 모르는 사이 몸속을 잠식해버린 독소들 대파가 또 지방간이나 이런 데 좋다고 해서 된장찌개 그다음에 파전 아무래도 야채를 많이 먹거나 육류를 좀 덜 먹으면 피를 좀 맑게 해준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많이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해독과 간 건강을 위해 직접 수확한 대파로 되도록 건강하게 먹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했다는 혜경 씨 남편도 아내의 건강이 큰 걱정인데요 그런데 남편에 비해 잘 먹지 못하는 혜경 씨 나 속이 더부룩해서 못 먹겠다 아 그렇게 소화가 안 되는 줄 알겠네요 최근엔 위에 염증까지 생겨 소화제 없인 식사가 힘들 정도랍니다 요즘 들어서는 이제 소화제도 좀 많이 먹고 또 자력으로 소화가 안 되니까 그런 거 많이 의존하는 것 같아요 남편으로 봐서는 좀 마음이 좀 아프죠 몸에 독소가 쌓이면서 예전에 없던 질병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도 점점 과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방치했다가 몸이 더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 간 상태를 정밀 진단할 수 있는 복부 초음파와 동맥의 혈압과 혈류를 평가하기 위해 경동맥 초음파를 해봤습니다 종합적으로 결과를 확인해 보면 일단은 경도에 간 수치가 상승되어 있고 염증 수치 또 상승 소견을 보이고 있어요 제가 막 피곤하고 이런 것도 다 영향이 있어요 그렇죠 물론이죠 복부 지방률이나 그리고 지방간 때문에 당연히 피곤하실 수 있고요 경동맥 초음파를 보면 내막 두께가 1mm 이상으로 두꺼워져 있고 협작 소견이 보이고 있어요 이런 질환들이 나중에 궁극적으로 허혈성 뇌질환이나 뇌졸증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경동맥 협작증 진단을 받은 혜경씨 마음이 무거워지는데요 간 수치는 정성 범위를 넘어섰고 스트레스 지수와 피로도 또한 관리가 시급한 상태 간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 노폐물이나 독소를 필터링 해주는 중요한 장기인데요 그런데 너무 많은 유해물질들이 계속 들어오면 간에 과부하가 걸려 재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체내 활성산소가 높아지면 신체의 노화 속도가 빨라지고 그로 인해 신경경색, 동맥 경화, 암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적혈구에 활성산소가 침범하면 적혈구가 파괴돼 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뗄감에 불을 붙이려면 반드시 산소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몸 역시 에너지 소비를 위해서 꼭 산소가 필요한데요 뗄감처럼 산소가 타고 남은 시커먼 재들이 우리 몸에도 남아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인체를 병들게 하는 활성산소입니다 노화를 유발하는 질병의 90% 이상은 활성산소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활성산소를 줄이고 배출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활성산소의 원인은 외부적인 요인도 큽니다 대기오염, 자동차 배기가스, 전자파 블루라이트 등에서 유해물질과 독소들은 끊임없이 만들어져 우리 일상 깊숙이 침투해 있죠 이제는 우리 식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은 인스턴트 식품과 패스트푸드와 같은 가공 식품들에도 독소는 숨어 있습니다 각종 식품 첨가물들도 체내 활성산소를 과도하게 생성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세포 내의 DNA를 파괴하고 단백질을 변성시키면서 지질을 산화시키면서 결국엔 세포에 큰 손상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활성산소로 인해 산화 스트레스가 과도해지면 세포에 변형이 생기고 각종 질병과 함께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암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요 또한 활성산소는 뇌를 공격해 알치하이머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노화와 질병의 주범 활성산소와 독소로부터 뉴질랜드는 어떻게 대체하고 있을까요? 청정한 환경을 자랑하는 뉴질랜드도 큰 과제의 직면에 있습니다 남극의 온난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자외선을 막아주는 오존층이 얇은 나라 중 한 곳인데요 그로 인해 뉴질랜드는 1년 내내 일조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체내 독소를 유발하는 자외선 지수 역시 높은 나라입니다 나라의 식물을 많이 알리고 제공하는 자외선 지수는 5년 내내 암을 아래는 일종의 스프레이션을 6년 내내 암을 뺏기 30년 내내 암을 뺏기 세종의 유산소에서 세종의 수수료 독소가 쌓이지 않는 식습관을 적극 장려하고 도심 속 자연공원을 조성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다는 뉴질랜드. 그 결과 긍정적인 변화들이 찾아오고 있다는데요. 그 중 인체의 대사와 해독을 담당하는 간질환 대처가 우수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과연 그 건강함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본격적인 여름철으로 접어든 뉴질랜드. 탄탄한 몸매와 건강미 가득한 그녀는 햇살이 강한 날에도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데요. 모든 게 철저한 독소관리 덕분이랍니다. 전신 노아를 이겨낸 두 번째 몸신 김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는 그녀는 20대에 일찍 남편과 결혼해 새 아들을 둔 엄마. 건강하고 탄력 가득한 동안 피부는 그녀의 큰 자랑이죠. 하지만 노아 걱정 없이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는 김에게 갑작스러운 변화들이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이후 체중까지 증가하면서 건강상 위기가 찾아왔죠.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자신만의 해독 비법에서 찾았다는 그녀. 주름 없이 맑은 피부는 물론 탄력 가득한 건강까지 되찾았답니다. 얼마 전엔 리마인드 웨딩까지 올리고 두 번째 신혼을 즐기고 있다는군요. 나이를 잊고 산다는 그녀만의 해독 루틴 함께 만나볼까요? 피부를 정결하게 하고 피부층에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 물 세안을 철저히 한답니다. 몸의 컨디션 조절이 수월해지면서 아들과도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녀는 식단에서부터 해독의 실마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내가 한가봐요. 치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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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먹었던 음식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되었던 것이죠. 늘 아들과 함께 식사를 준비한다는 김. 부엌이란 공간을 아이들과 자유롭게 공유하는 이유도 좋은 해독식 습관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데요. 가급적 외식은 피하고 식단부터 차근차근 바꿔봤다는 그녀. 너무 높지 않은 온도에서 담백하게 구워주는 것이 포인트. 간편함 보다는 손맛과 정성으로 채워지는 음식들. 제철 과일 채소까지 듬뿍 더해진 가족의 건강식이 완성됐습니다. 그녀와 가족들의 중요한 건강 절칙은 독소에 대항하는 몸의 항산화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 맛까지 더해지니 금상첨화겠죠. 해독식단을 통해 많은 변화들이 찾아오면서 자신만의 레시피들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는데요. 반응도 뜨겁다고 합니다. 운동과 식단을 병행하며 몸의 항산화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그녀. 그래서 그녀가 꼭 챙긴 것이 있다고 해요. 이건 글루토타이온입니다. 제 친구들은 건강검사자들과 함께 챙겨주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들을 느꼈을까요? 어떤 변화들을 느꼈을까요? 꾸준한 해독 권리를 통해 일상의 행복을 되찾았다는 그녀. 말도 참 예쁘게 하죠. 아들의 말처럼 젊음과 건강, 삶의 활력을 모두 잡고 평온한 일상을 즐기는 그녀. 또 어떤 바람이 있으세요? 그녀가 선택한 건강의 동반자. 글루토타이온에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글루토타이온은 전체의 해독 공장이라고 불리는 간에 높은 농도로 존재하는 항산화물질 글루토타이온. 글루토타이온은 피부 노화, 각종 질병의 주범인 과도한 활성산소와 산화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신체 노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준다는데요. 글루토타이온의 화학 구조를 보면 화학 성분이 결합된 티올기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글루토타이온은 활성산소, 수은, 비소 등과 같은 중금속과 유해물질들을 흡착한 뒤 배출하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글루토타이온은 해독작용을 촉진하고 세포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보고됐습니다. 실제로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에게 글루토타이온을 처방한 결과 간세포의 손상도 수치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 나타난 노화의 증거들, 외부활동으로 인해 자극, 독소 등이 축적되면 주름, 잡티 등을 유발하는 멜라닌 색소가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글루토타이온은 에독사이온은 에독사이온을 처방합니다. 글루토타이온은 에독사이온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글루토타이온은 에독사이온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글루토타이온을 처방할 수 있는 물호와 그나마가 어떻게 되요? 실제 논문에서도 글루타치온을 투여한 결과 얼굴을 포함한 6개의 부위에 멜라닌 지수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크라이스트 처치 시내에 위치한 건강식품 매장을 찾아가 봤는데요. 이곳에도 글루타치온이 함유된 다양한 제품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 체내 독소관리는 건강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습관과 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많은 생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점점 모든 것을 환영합니다. 특히 특징적인 추천들을 위해 부유한 것을 환영합니다. 몸속 독소를 깨끗하게 빼낸 후 새해가 되어도 나이 먹는 게 두렵지 않다는 중요한 여성이 있습니다. 날렵한 스텝부터 정확한 스매싱까지 멋지게 테니스를 즐기는 그녀. 한눈에도 탄력 넘치는 건강미가 물씬 느껴지는데요. 안녕하세요. 혈관과 피부 건강을 되찾고 20년을 젊게 살고 있는 주부 홍나윤입니다. 오늘 더 젊게 산다는 국내 몸신 홍나윤씨. 탄탄한 몸매와 동안 미모, 오랜 노력 덕분이랍니다. 테니스를 시작하고 나니까 전체적으로 활동적이고 되고 그 다음에 몸도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하루가 피곤한 줄 모르겠어요.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그녀의 외모는 늘 화제라는데요. 처음 배우러 오셨을 때 한 40대? 30대 후반 40대 분이 오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나이 듣고는 엄청 깜짝 놀랐었죠. 피부도 너무 좋으시고 일단 너무 에너지가 넘치셔서 되게 건강해 보이시더라고요. 맑고 투명한 피부결은 그녀를 더 젊고 빛나게 하는 비결이죠. 행복한 일상을 보내는 나윤씨에게도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둘째 아이를 가졌을 때 임신성 혈압이 생겼어요. 그래서 출산할 때 정말 죽을 정도로 이렇게 두통이 너무 심했거든요. 30대부터 혈관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혈압 수치가 크게 올랐다는데요. 만성적인 고혈압이 지속되면서 무서울 정도로 몸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과 어지러움 중에 시달리고 온몸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됐는데요. 좀 칙칙하고 잡티도 많이 올라오고 기미도 조금씩 생기고 좀 푸석푸석하게 되더라고요. 좀 걱정이 됐죠. 몸도 많이 피곤하고.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거예요. 혈관 건강이 나빠지면서 피부는 물론 급성 탈모까지 생겨 노화 속도는 더욱 빨라졌습니다. 제 자신을 가꿀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어요. 오로지 아이한테 모든 걸 집중했던 것 같아요. 도리어 저는 혈관도 안 좋아지고 피부도 안 좋아지고 정말 너무 속상했어요. 마음의 상처도 컸던 시간들. 체내 독소 관리의 노력을 쏟았고 젊음의 스위치를 켜는데 성공했죠. 그렇다면 나윤 씨의 피부 나이도 외모만큼 젊어졌을까요? 현재 피부 상태는 어떤지 정밀 진단을 해봤는데요. 결과는 피부톤, 주름, 모공, 광택 등 피부 나이도 젊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나윤 씨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해독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혈관 건강이 회복되면서 피부 탄력도 좋아졌다는데요. 잦은 피부 트러블도 완화됐다고 합니다. 그 1등 공시는 바로 식단. 습관처럼 먹었던 간편식들은 줄이고 몸에 약이 되는 음식을 먹기 시작했답니다. 몸에 정말 이로운 음식이 있고 해로운 음식이 있잖아요. 이렇게 자연식, 바다에서 나는 음식, 땅에서 나는 음식들, 그런 야채들이 제 몸에도 잘 받고 그것이 또 저의 젊음의 혈관에도 좋고 황산에도 좋고. 독소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는 항산화 식품들은 나윤 씨의 단골 메뉴. 보기만 해도 힘이 불끈 솟는 밥상이네요. 엄마가 너를 위해서 보양식을 준비했지. 최고인데? 많이 먹어야 돼, 알았지? 당연하지.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많이 먹어. 그래서 오이하고 같이 이렇게 다 먹는 거야. 늘 엄마를 응원해주는 둘째 아들. 엄마가 동안이어서 좋은 점은 상당히 많죠. 어딜 가나 다 가져오셔도 누나 아무도 엄마를 안 보니까 너무 아름다우시기도 하고 되게 동안이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엄마의 아들로 태어난 게 축복? 와 이렇게 하면 괜찮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요즘 아들과 함께 여행도 많이 하고 데이트도 많이 한다고 해요. 모든 게 건강에 안겨준 큰 축복인 거죠. 동안 엄마 나윤 씨가 피부와 혈압 관리를 위해 꾸준히 섭취하고 있다는 젊음의 비결.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혈압이랑 피부 때문에 고민을 너무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큰아들이 선물로 사주었어요. 정말 피부톤이 점점 맑아지고 건조함과 주름도 차츰 개선되는 것 같고 혈관과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지금도 꾸준히 먹고 있어요. 제가 젊게 사는 진짜 비결이거든요. 항선화 식단과 글루타치온을 꾸준히 섭취한 후 나이도 잊을 정도로 젊고 활력 넘치는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그녀. 매일 한 번씩 체크한다는 혈압 수치. 지금은 어떨까요? 오랜 시간 힘들게 했던 혈압은 정상으로 유지. 그렇다면 그녀의 혈관 나이는 현재 어떨지 확인해봤습니다. 혈관의 탄성도가 좋은 상태로 확인. 혈관 건강도 이상 무! 나윤 씨의 혈관 건강과 피부 노화에 도움을 준 글루타치온. 어떤 도움을 준 걸까요? 혈관의 염증물질이 쌓이면 혈관 내벽에 상처가 생기고 혈액 염증물질, 로폐물이 버무려진 피떡, 즉 혈전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혈전이 혈관벽에서 떨어져 나와 전신을 돌아다니다가 신장 혈관을 막으면 식문경색이 되고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이 혈관 청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은 혈관 건강과 고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퇴행성 뇌질환인 파킨슨병 환자들에게 글루타치온을 투여하자 파킨슨 증상이 개선됨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집에 있는 것보다 뭔가 새롭게 도전하면 그 젊음이 끝까지 유지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체내 활성산소와 독소를 막아 전신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글루타치온.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글루타치온 생성량은 꾸준히 감소하는데요. 우리 몸에 글루타치온이 감소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우리 몸에 글루타치온이 부족할 경우에 나타나는 변화가 있는데요. 전과 다르게 피부톤이 어두워지고 칙칙하며 기미 잡티 등에 피부 트러블이 생기거나 휴식을 취해도 정신적 육체적 피로감이 지속된다면 글루타치온이 부족하지 않나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남들보다 노화의 시간이 빠르게 느껴진다는 50, 60대 중년의 여성들 어떤 고민들이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얼굴이 탱탱보이고 얼굴이 거칠어지고 뭐 영양크림, 로션 있는 대로 발라도 뻑뻑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먼저 현재 건강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 본 후 유산소 운동과 식단 관리를 하며 글루타치온을 꾸준히 섭취해 봤는데요. 과연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지방간을 앓고 있는 온애량 씨는 활성산소와 간 수치가 감소하면서 염증과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 윤미선 씨도 활성산소, 간 수치가 감소 염증과 중성지방이 줄어드는 변화들이 확인되었습니다. 과다한 활성산소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는 당뇨,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과 심장질환의 원인이 되는데요. 실제 심장질환 환자나 만성심부전증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혈중 글루타치온 농도가 일반인보다 현저히 감소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한 연구에 따르면 글루타치온을 12주간 섭취한 결과 피부 탄력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몸속 해독작용에 도움을 주는 글루타치온 좀 더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글루타치온과 같은 항산해제는 위와 장을 지나면서 위산, 담집산 등으로 인해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흡수율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 구강점막은 표피가 얇고 모세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점막으로 흡수시킬 경우 경구 복용했을 때와 비교해서 영양소의 손실이 적고 흡수율이 높아지는데요.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 경구 섭취보다 구강점막 흡수시 체내 흡수율이 최소 3배에서 최대 10배까지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부 노하와 전신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글루타치온 글루타치온은 일반 식품이기 때문에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알레르기 체질이거나 임산부 그리고 수유부의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의한 후에 섭취하실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노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질병을 유발하는 독소의 위험에서 탈출하는 것 내 몸과 젊음을 지키는 지름기름을 꼭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새해 다음 글로벌 몸신은 바로 당신입니다.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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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